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게 훨씬 좋으니까 제가 안 되더라도 긍정적으로 더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. 유소연의 싸움, 탁전! 지난 경기에 이어서 오늘 경기 덕분에... 싸움 득점! 연성 게이스 앤! 저희 팀의 영경이 들어온다면 저보다 고경력이 뛰어나서 제가 못 뛸 수도 있지만 안 될 때 제가 들어가서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저희 팀의 영경이 너무 좋습니다. 저희 팀의 영경이 너무 좋습니다. 저희 팀의 영경이 너무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